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뉴스3 시작을 해보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주식 단일 종목 아마 10억 맞죠? 10억 이상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돼서 양도세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내년 초부터 아마 강화를 하잖아요. 3억으로도 낮추는 거지 기준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낮추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아마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정프로 요즘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주식 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복했지. 조금이요? 솔직히 정프로가 멘탈 갑인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3월 달에는 좀 흔들리더만. 굉장히 멘탈 갑이거든. 그리고 요즘 솔직히 매물쇼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캐시프로 나쁜 편은 아닌데 그런 정프로가 흔들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이제 더산 분들도 있고 안판분들도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원상복귀했을 거예요. 대부분. 지수 때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어제도 일부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매도 금지 3개월 동안에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개별 종목 쪽에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코스닥 종목. 코스닥이 코스닥만 어떻게 70여 프로가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 수급에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과세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대신 거래세를 내시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주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주요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 사고파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김윤영 TV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주식 투자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동업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20년 전에 삼성에서 휴대폰 사업 시작했을 때 저거 대박나겠는데 그때 내가 동업자로서 이건희 회장한테 동업합시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나를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삼성전자 주식사업은 동업이니까. 이건희 회장에 너랑 동업하기 싫어 그래도 내가 동업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삼성전자에도 동업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아마존 가서 제프 베저스한테 동업합시다. I don't know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동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정프로가 하는 사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동업하자 그러면 형이랑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식 투자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것도 사실 단기적으로 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지분이고 동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3억 이상 투자하면 지분으로서의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나. 거래세 거래에 드는 세금만 냈나. 그런데 미국 같은 건 거래세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거래세가 아예 없죠? 거래세 없죠. 양도 소속세가 있죠. 소득에 대해서만 매기고. 먹은 거에 대해서만 먹은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게 수익이 있는데 내는 거지. 그렇긴 하죠. 거래세가 미국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F 때 예를 들면 상장 폐지 직전에 정리매매 같은 걸 해요. 그럴 때도 거래세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0원 됐어요.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거래세를 낸다. 내 재산은 100분의 1토막밖에 안 났는데 거래세를 냈거든.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면 매년 11월부터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 큰 이 빌딩에도 주식 투자 크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개별 종목은 대체로 10월까지만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말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0월부터 쭉 팔아서 과세 기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피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요즘 증권회사에는 차익 결제라고 해서 그냥 계약을 통해서 회피하는 수단도 거액 자산가들은 또 하고 있거든요. 차익 결제. 그걸 뭐라고 CFD라고 그러나 그래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차익 결제만 하면 되는 그런 수단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3억이라는 게 사실 큰 돈이죠. 지금은 10억이면 그걸 3억으로 낮춰버리면 3억도 큰 돈이에요. 한 종목에 3억 투자한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장기 투자에서 정말 그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샀는데 그게 3배 올라서 3억이에요. 그러면 그 해 말에 그 평가액이 3억이면 그 다음에 또 과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제기들을 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영역을 줘서 이게 맞습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자본시장연구원 이런 데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렇게 정부가 용역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의견들이 이런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데 과세한다는 과세의 원칙에 이것만 빼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냐. 거래세로. 그렇죠? 거래세로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 거래세의 완전한 면제라든지 이런 걸 전제로 해야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거래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를 받든지. 그렇죠. 지금 이제 거래세를 좀 줄이면서 양도세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거래세를 면제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손실보고 이익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퉁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A종목은 내가 500만 원 먹었지만 B종목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제로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손익통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떤 수준에서 할 거냐. 그리고 손실의 2월 공제 허용. 예를 들면 손실난 부분을 그 다음에 이익하고 퉁쳐주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거 이제 세금 공제를 해오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돼 있거든요 현재. 저도 장애 주식에 투자한 게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할 때 보니까 그걸 내라고 해서 냈어요. 그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벤처기업을 키우면 이 벤처기업 투자한 사람이나 벤처기업 운영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되려고 벤처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일한 엑싯이 어떻게 돼 있냐면 코스닥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코스닥 가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 공제를 아예 해준다고. 소득세 공제를 해줘요. 투자 금액 5천만 원 한동과 세금 공제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게 결실을 맺어서 코스닥에 가면 그걸 3억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게 되어 있는 거죠. 거래세도 내고. 그러니까 3억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식의 장기 투자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규제를 하는 게 부자들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정신인데 지금 상황에서 3억이라는 게 과연 그 법 취지에 맞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년에 딱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이 물론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만을 위해서 세제를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식 시장에 어떤 건전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식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를 했을 때 다시 롤백하는 그런 자금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를 연구하는 분들 정부 당국자들도 증권업계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제도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좀 많이 더 해서 투자자들도 좀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도 좀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뉴스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드디어 줄어듭니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맨날 300만 건, 몇백만 건씩 하다가 200만 건 밑으로 떨어진 모양이죠? 188만 명이 신규로 실업수당을 달라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200만 명 밑으로 갔는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거 200만 명 밑으로 갔다고 환호할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락다운을 해제했잖아요. 락다운을 해제했는데도 신규로 188만 명이 실업이 생겼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락다운을 한 이후에 11주 동안 보니까 무려 4200만 명.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만큼 실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냥 한 주에 미국 전역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나 실업자 됐어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한 주에 통상적인 평상시에 코로나19 이전에 보면 대충 21만에서 22만 어쩔 때는 18만 이렇게 나오던 건데 이게 180만이니까 사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10배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다우지 수는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게 락다운을 해제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업자 수가 준다든지 그렇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 어쨌든 미국의 실업자의 수는 조금 조금씩 더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연하게 회복세로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까지는 이 추세대로 하면 적어도 3분기 동안에는 평상시로의 회복 같은 것들은 상상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100만 명 밑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게 사실 미국의 고용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제는 어쨌든 200만 명 밑 그러나 188만 명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숫자가 나왔다라고 월가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며칠 전에 아주 크게 나왔던 카타르가 LNG섬 100척, 100세척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카타르가 진짜 원하는 건 배보다도 더 크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척을 한꺼번에 이게 사실은 바로 건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건조에 들어갈 수도 없죠. 100척을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독후가 없다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슬롯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간 중에 어차피 100척 너한테 오다 할 테니까 그건 내가 개론 때 써준다. 그런데 언제까지인지 이게 시기 조절은 좀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슬롯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슬롯 계약을 그럼 카타르는 왜 했는가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LNG 시장에 보니까 1위가 호주고 2위가 카타르인데. 1위가 호주예요? 네. 그런데 원래 카타르가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주가 워낙 생산성을 늘리다 보니까 역전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LNG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늡니다. 경기와 관련 없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 에너지의 소비는 3% 이렇게 느는데 LNG는 10% 이상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비교적 싸기도 하거니와 공해 문제. 환경문제가. 환경문제가 그래도 이게 좀 낫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LNG의 수요는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시장에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LNG의 어떤 수송에 관련된 것들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LNG 수요에 우리가 마켓시어를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카타르가 이렇게 100척 이상의 발주를 한 건데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기도 터닝하고 LNG 수요가 많이 늘었을 경우에 배가 모자르면 우리가 배건전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 조선삼사에다 5달을 준 거는 그 조선삼사의 기술을 산 것 플러스 조선삼사의 독후를 확보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타르가 저렇게 나와? 우리도 모잠비크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뭐 해야 되는데 또 호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2, 제3의 카타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독후 선점이라면 우리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 다른 선주사들의 어떤 발주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만약에 지금 독후 이렇게 다 차지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못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장기간이니까 장기간이니까 추가적으로 100척, 200척 이렇게 기간을 두고 수준을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수준이라는 건 10척, 20척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3, 4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발주도 사실 단기간에 100척을 만들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이투자 증권 최강식 조선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넥스트 카타르라는 게 모잔비크, 나이지리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잔비크의 토탈 모잔비크 에리아에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최소 8척 이상의 LOI, 그러니까 계약 의향서죠. 너희한테 줄 의향이 있다 이런 걸 낸 적이 있고 또 러시아 악틱이라고 북해 쪽의 프로젝트에도 삼성중공업의 다수축을 발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후를 선정하기 위한 카타르의 선제적인 발주가 있었다면 나머지 모잔비크, 나이지리아,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좀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청와대와 거제시장 이런 분들도 보니까 세일즈 외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 기술력이 워낙 우리가 뛰어난 부분이 강하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어떤 우리 정부나 또 지자체 단체장 이런 분들도 기업들 많이 좀 서포트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즈 외교라는 얘기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뭔가 연결시켜서 기업들을 해외 수주하는데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